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작업장의 위생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 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장의 위생기준은 우리가 이 시설기준의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소라고 하는 건 뭐냐 화장품의 종류와 재앙에 따라서 이게 구획 또는 구분되어서 교차오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구획과 구분의 의미는 여러분이 집에서도 안방이 있고 우리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듯이 이런 것들을 다 구획정리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공정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래서 바닥하고 벽 천장은 어떻게 가능한 청소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바닥은 매끄러운 표면 벽도 매끄럽고 바닥도 매끄럽고 천장도 매끄러운 것이 최고다. 왜 보통 우리 발포제 같은 거 해가지고 불톡불톡 나오는 그런 벽들이 많잖아요.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청소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소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시설 자체가 소독제에 의해서 부식성이 생기면 안 돼요. 부식성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죠. 화학 제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은 환기가 잘 되고 청결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와 연결될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할 것. 자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용기가 나와요. 창문은 가능한 잘 열리도록 할 것. 이게 함정이거든요. 자 열리지 않아야 됩니다. 창문은 다 있지만 닫혀져서 열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규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소 내에 외관 표면은 가능한 한 매끄럽게 설계하고 이거랑 같이 좀 일맥상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 소독제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위생기준에서 여섯 번째 수세실과 화장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화장실하고 손 닿는 그런 세면대가 같이 있는 데도 있지만 작업상 수세실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두 통틀어서 생각을 한다면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고 생산구역과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에 대해서 손도 문제가 생기고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그런데 접근성은 쉬우나 구역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명이 파손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잘 마련해 두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품의 오염을 방지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 적절한 온도, 습도를 유지해야 돼요. 작업 공간에 대한 얘기죠. 자 그리고 공기조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돼서 이런 것들은 온도, 습도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는데 이것이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에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조화시설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각 조직구역별 청소와 위생관리 절차는 어떻게 된다?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와 소독제를 써야 된다.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 KS마크라든지 어디에선가 우리가 확실하게 인증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세척하는 세정제나 그 다음에 소독제. 이거는 아주 단순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모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모품은 대표적으로 앞에 세척제와 소독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조음이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주요 설비 중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설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설비를 해야 되고 이것은 청소가 가능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 유지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붙박이로 해서 딱 놔두면 그것을 청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공정 과정 과정마다 잘 닦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위생 개념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도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러한 공정 과정이 아니고 로봇이나 이런 기계들의 설치로 해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런 청소가 용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부품들이 있겠죠. 어떤 일련 과정의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데 꼭 사용하지 않는 부품들도 있어요. 뭐 연결되지 않은 호수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애들도 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잘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청소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면 얘네들은 건조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쓰지 않는 경우에 특히 그리고 먼지나 얼룩 그 밖의 오염물들이 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잘 우리가 쓰지 않았더라도 안에 오염물이 있으면 잘 세척해서 완전히 건조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로 오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설비는 얘 또한 오염방지와 연결이 되는데 모든 설비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떤 그 액상의 것들은 흘러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는 당연히 잘 닦았죠. 여러분이 설거지를 했다. 그 물을 잘 버리고 잘 빠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때 제품이나 이런 문제성이 유발되지 않아야 되고 소독제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설비에 있어서 용이한 것은 잘 닦고 잘 버리고 그것이 잘 위생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설비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에 의해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 사람이 오고 가면서 오염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쉽게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그 안에 주방의 도구들이 막 있는 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의 동선에 있어서는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위치 선정에 대한 얘기고 다음은 용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기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설비들의 용기를 얘기하는데 바로 먼지나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이 잘 보호가 돼야 돼요. 쉽게 그것으로 인해서 변성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품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과 배수관에 설치가 돼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일상생활과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개수대에서 씻잖아요. 씻고 나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 돼야 되는데 내가 세수하고 뭔가를 빨고 발을 닦고 했는데 그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역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제품의 설비에 있어서도 제품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배관과 배수관은 어디에 집중을? 역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설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정의 대들보 혹시 아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들보를 아나? 우리 그 보통 예전에 기화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심축을 딱 잡아주는 기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들보라고 표현해요. 건물의 가장 중심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들보나 기타 무엇인가의 배수의 배수관 파이프라든지 원료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등 이런 파이프 덕트 이런 것들은 가급적 외관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요.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을 해서 벽에 닿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혹시 공부하시면서 주변에 벽에 에어컨이 있다라고 보시면 에어컨에 이렇게 배관이 쭉 벽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런 배관이 제조업소에서는 공장에서는 배관이 벽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변을 청소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위해서 벽에 딱 붙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 또한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것도 이제 많이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이제 반복적인 내용 중에 우리가 체크할 것이 뭐냐면 이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가 공기의 우리가 조율이에요. 그래서 공기조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단어이고 얘네들은 청정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바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품목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청정도, 그 다음에 실내온도, 습도, 기루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인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청정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정화기가 필요하죠. 우리 요즘 집에 많이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죠. 공기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공기정화기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려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실내온도에 있어서는 열 교환기가 어떤 설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습도는 가습기. 그래서 적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하면 열 교환기, 가습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류는 이제 이 전체의 공기가 흘러가게 해주는 거. 보통 우리 일상에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서큘레이터 같은 것들이 이 기류를 만들어주게 되잖아요. 바로 송풍기가 제조업소에서 많이 활용되는 대체적인 설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거는 1회 시험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표를 작업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눈으로 보고 계속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 청정도를 등급으로 나눠주고 있다. 1등급 아무래도 가장 최상으로 청정지역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얘기합니다. 보통 4등급 같은 경우는 일반 작업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어떤 변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한 공정과정 중에 우리가 이렇게 청정도 등급을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청정도 등급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이 뭐냐면 이 클린벤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실험을 하시면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이 클린벤치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의 오염으로부터 모든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어떤 설비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설비장치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균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게 최대한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 기준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이 있어도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면 낙하균 10개, 그 다음에 부유균 20개 이 정도는 그냥 봐주겠다. 그런데 그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 하면 클린벤치 청정도가 굉장히 엄격히 관리가 돼야 되는 곳은 낙하균이 10개, 부유균이 20개.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의 청정순환은 1시간에 20회의 정도로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이 차압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의 공기압을 조절을 하면서 외부의 이물질, 오염물질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방안을 우리가 차압관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책의 표 밑에 잘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물건이 노출되는 것보다 직접 어떤 제품의 원료들이 노출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한 단계에 완화시킨 건데 바로 얘네들은 무엇이냐면 성형실 제조에 되는 성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얼굴에 성형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 제품 또 성형관계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쉽게 전달하면 액상이 있고 좀 이렇게 뭔가 끈끈하게 만들어지는 젤 상태들도 있고 로션 상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품의 성형. 그래서 그런 성형실 또 충전실, 벌크 제품을 갖다가 각각 용기에다가 담아내는 충전실 이런 것들의 경우에 2등급에 해당이 돼요. 얘는 낙하균이 몇 개? 여기 30개, 그 다음에 부유균이 200개 요거보다는 조금 이제 높죠. 완화시켰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등급 하면 요것과 요기 균의 개수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등급은 내용물이 노출이 안 되는 곳인데 요 포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실은 그닥 관리 기준에 있어 균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기억을 하면 되냐 3등급과 4등급은 그래도 청정 기준에서 조금 완화된 장소다. 그런데 어디가 3등급이고 어디가 4등급인지 요거만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기 1등급, 2등급에서는 요렇게 클린벤치 균의 수, 그 다음에 성형실, 충전실은 균의 수가 30개, 부유균은 200개 요거를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작업소의 조건을 볼게요. 일단은 위생을 위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결한 곳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고 어떤 것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구획선이 있어야 돼요. 구분이 되어서 위생적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분리, 구획, 구분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 전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분리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건물이 별개일 수도 있고요. 회사의 사정상 건물을 따로따로 둘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동일한 건물일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해서 별도의 장소로 구분돼서 공기조화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다. 각각의 독립자처럼 아까 1등급, 2등급, 3등급처럼 이렇게 별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리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구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칸막이, 벽을 만들고 이런 개념. 그래서 에어커튼 같은 것에 의해서 서로 자, 벽, 칸막이, 에어커튼들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구획되어 있는 느낌. 무엇을 위해서? 자, 여기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교차오염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혼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획 설정을 한다. 칸막이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구분이라고 하면 자, 어떠한 이 구획, 벽, 칸막이 이런 것까지는 못한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바닥에 선을 그어주거나 그 다음에 간격을 두어서 서로 각각의 별도의 체계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구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선 이렇게 외우시면 구분선 하면 기억이 빨리 되시겠죠. 그래서 분리와 구분에 대한 용어 설명을 잘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위생기준에 대한 얘기가 마치고 위생상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운을 내시고 이 위생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깨끗하게. 그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위생의 관념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나열을 했을 뿐이지. 자, 첫 번째 보면 곤충이나 해충, 쥐 같은 것으로부터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벌레가 좋아하는 것은 제거해야 돼요. 자, 작업장 내에 벌레가 꼬이는 과자 부스럭이든지 음식물이든지 기타 등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깥에 있는 벌레들이 막 날아들지 않아요. 목이나 기타 무슨 초파이, 해충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들지 않도록 빛이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시험의 지문에서도 요게 잘 여러분이 헷갈리게 돼요.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나 구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업 공간 내에 늘 방역을 하거나 구제활동을 통해서 쥐가 들어오고 어떤 벌레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잘 조사를 하고 거기에 방역을 소독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구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폐수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수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공장에서 나가는 그 하수구를 보통 크게 우리가 폐수구라고 표현하는데 이 폐수구에는 트랩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U자나 C자 같은 거 이렇게 S자 같은 거 이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데 하면 이렇게 트랩 장치가 돼 있어서 여기에서 물이 살짝 고여도 방어 작용을 해 주죠. 차단 기능을 해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랩 장치라 해서 이 하수구 밑에서 올라오는 무엇인가에 오염물질이나 냄새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트랩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폐수구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골판지, 나무 부스러기 등 이런 것들을 방치했다라 하면 벌레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작업소의 위생 중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오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해충이나 쥐 이런 것들이 끌어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시설, 유지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지하시고요. 작업장의 위생 상태에서 여기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에 바닥이나 천장, 벽 같은 데에 일단 청결 유지에 있어서 기억을 해야 될 다섯 가지가 있어요. 창문은 틈이 없도록 해야 돼요. 틈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벌레가 들어오거나 그 틈을 통해서 무엇인가에 이물질이 날라 들어오겠죠. 창문 틈이 없어야 되고 개방형으로, 이거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개방형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창문은 막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야간에 빛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보통 창문은, 창문은 있긴 하지만 거기에 어떤 빛 차단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개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벽, 천장, 창문 이런 데는 특히나 파이프 구멍이 없게 마요. 자,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설 중에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이 이렇게 바깥으로 배관이 나갈 때 구멍을 뚫어놓잖아요. 작업소에는 그러한 구멍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쥐도 들어올 수 있고 벌레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구멍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내압을, 이게 아까 차압 시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내압을 외부보다 높게 해서 외부의 어떤 침입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먼지라든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청소와 정리정도는 필수. 항상 생활화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배기구, 흡입구에 필터를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설과 설비의 세척은 반드시 입증된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를 해야 돼. 그래서 각각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A라고 하는 곳과 B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청소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룰에 따라서 청소를 해라. 그런 의미고. 각각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이 특별히 정리할 사항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정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1등급부터 4등급 있었던 거 있죠. 특히 1등급과 2등급에서 1등급은 클린 벤치, 2등급은 침장실, 또 이런 중요한 포인트 중에 균의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위생에 있어서는 소독제와 세척제 같은 경우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포인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다 요점 정리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뵙겠습니다.